자 따라해봐 자크, 뽀비, 세주, 아니 이달리, 리신, 바하라 이달리, 리신, 바하라 이달리, 리신, 바하라 이달리, 리신, 바하라 내 케이리 테스트해볼 사람이 오빠 김내인 듀오하자 너무 못해서 안돼 정그라면 아 맛만 봐 아 한 번만 MMR 좀 빨리 내자 아 맛나니 일단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시작할게요 언제 할 건데? 내인이도 방송 아 이 XX야 중앙에 왜 그렇게 하죠? 혼자 할게요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다시 와줘 잠깐만 다시 잠깐만 내 말 좀 들어줘 닉네임 뭐야? SSS급 해바라기남 진짜 그렇게 한다 그럼 탑 그브할게 할 줄 알아? 아이 탑그브 개좋아 그래? 응 나 케인 아까 빈스한테 1대1로 배워왔거든 오공밖에 안했는데? 무슨 케인이야? 나 케인이 첫판인데? 확인 아 샷코 벤 했어야 되는데 나 이거 최연로링 속에 나오면 게임 터진다 이거 아니 무슨 브론즈가 샷코야 어 다르킨이면 빨간 스마고 그 그암이면 파란 스마요 어 아닌데 파랑 하나 있는데? 그 강타 가능하다고 그랬어 그렇긴 하지 근데 그 그암케인은 한 번에 암살하는 애여가지고 니가 뭘 알아 새끼야 귀잡다 말투가 띄꺼웠어 아 룬이 빨강이에요? 나 빨강으로 가래 아래 아 인생 좀만 시작이거든? 나 나 어떡해 나 나 어떡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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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 와봐 파이게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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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면 킬이라고 야 레이라 존나 멋있다 멋있지 멋있지 우리팀에 김동아가 있어요 님들 우리팀 개망했는데 아래 다 터졌네 3킬이야 루시아 더이상 터지면 안돼 안 돼 안 돼 더 망하면 안 돼 캐리 안 돼 이거 아 그만 죽으라고 다텀이야 어차피 격정불 위로와 위로와 퀸다 어 풀어 풀어 빨리 풀어 한 번 더 밖에 할 수 있나 어어 할 수 있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내가 라임 밀고 있을게 돌배 왔다 쏘봐 쏘봐 봐봐 아우씨 주로 빠져네 미드 밀고 가야되는데 열어봐 안 돼 안 돼 바로 치면 안 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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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로 나와 Q Q로 나왔다 막히면 어떡해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시식이 없는 원딜인데 얘 하아 뭘 어떻게 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돼? 나약한 소리 하지마 퀄러야 여기 있다 여기 여기 더 들어가 더 들어가 쟤 풀도 빠졌다 나이스 좋았다 못됐어?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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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지? 나갔는데? 아니 왜 나가는 거야? 무시한부터 봐야되 무조건 어? 얘부터 해야지 궁 써서 들어가야되 어 마이클 으아 뭐야 남아 보고 있겠네 아 전령대 배수 아 드레이븐 때문이야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 따라해봐 자크 뽀비 세주 아니 이달리 리신 가하라 가하라가 뭐야? 그 모래 쓰는 애 있는데 가하라? 어 탈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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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케인 더 해보면 안 돼 아니 해봐도 돼 그냥 2판에 오공하고 아니야 2판만 할 거니까 게임 아 왜? 아 왜? 나랑 게임 해줘 호랑인아 아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게임하는 게 너무 좋아서 아 더 해줘 아 좀 해줘 아 좀 해줘 닳냐? 니 친구가 닳냐고 아 지금 또 욕한 거야 나한테? 아 몇 판만 더 해줘 한 10개짜만 해줘 어 추천하던데 와 너 그웨인도 할 줄 알아? 아 룰룰링 야 역시 아 챔프풍 재떠라이급이에요 너 150개 다 할 수 있지 응 아 근데 김정희 잘해요 님들 솔직히 나한테 프로게이머급이야 와 아까 킬 존나 따르고 봐 진짜 김동하 금동하에요 금동하 아 나 진짜 룰룰링하 할 줄 아는 애였으면 그러니까 스타를 존나 못하는데 다치해야겠다 아 미안해 아 진짜 나 잘할게 와 깁네 이씨 아 진짜 졸나 웃기네 너 괴물이냐? 아 진짜 쓰레기 같다 아니 아니 이 치아 빠졌어? 기다려봐 기다려봐 와드 안했거든? 거기 서있어봐 서있어봐 응 기다려 내가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 대대 Snipper 야 안오거든 나한테 이렇게 라임 밀릴거야 그냥 assists 음 뭐 뭐 어 issues 끄 아 씨 얘를 왜 실드 생겨? 미식 부캐네 이거 절하덱 같은데? 아 근데 올라프 진짜 세다 아 씨.. 왔다 왔다 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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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마.. 이만 그만해 아 진짜 개 아 진짜 그만해! 씨앗레드 그만 뺏어 먹어 왜 야 잡다리야 돼 좋아 봐 아 진짜 다했다 아 시바 헬코 다했다 진짜로 아 내가 복수해줬어 빡빡이 김레인이 다 한 거예요? 내가 다 한 줄 알았는데 아 다 했다고 내가 다 했다고 적 정글 내꺼야 포커비만 먹게 해줄게 허락해줄게 아 미안해 아 미안해 하지마 어 왔다 버림 아 버리지마 아 제발 아 죽기만 해 아 나 죽기만 해 야 죽자 야 아 나 이래서 브론즈들하고 게임하면 안 된다니까 주제를 몰라요 주제를 자기가 백정인 줄도 모른다고 황족탑이 불러먹는데 거기 스마트에서 뺏어먹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어? 세상이 이래서 말하는 거야 내가 나 죄송합니다 말.. 말.. 말씀이 너무.. 시화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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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생이 오공 오공은 괜찮지 그래도 아 오공은 괜찮네 확실히 한타 때 도움이 되는구만 그 손버릇이 좀 나쁜 거 말고 괜찮네 아 좋았잖아 몰라 가erna 마님 한 판 하실래요? 아.. 이제 케인 한번 볼까?